2. 예성 씨, 한 명 가실 거예요? 아, 우리가 해야겠다. 선배님들! 여러분, 어떻게 아실 거예요? 아, 선배님들 보고 싶습니다. 우리요? 아! 오! 오! 뭐야 뭐야! 뭐야! 선배님 멋지십니다! 갑니다! 여러분들의 미스트를 위해서! 와! 선배님! 선배님!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럼? 오! 약간 느려? 아니 엄청 심장같아 선배님! 잘하신다! 와 진짜 잘하신다! 호잇! 호잇! 잘하신다! 와! 와! 대박! 80점! 선배님! 형 예능이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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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 기록이야! 세계 기록이야! 세계 기록이다! 아 그게 아니라 형 예능하는 거예요!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미겨보세요!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들어왔어요! 이거 어떻게 이겨! 원래 농구를 하세요! 이 게임에 참 내용이 와! 와! 넌 다 넣으신다 진짜! 와! 다 들어가셔! 100점 가시겠는데? 망해라! 망해라!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전략도 중요합니다! 어떤 식으로 빙구를 빨리 해야 될지 자 준비되셨죠? 얘 너무 저돌적인데요? 얘 너무 저돌적인데요? 얘 너무 저돌적인데요? 얘 너무 저돌... 지금 용수 씨 지금 너무 싸울 기세야 그리고 선 밟지 마세요 선 밟지 마시고 자 준비! 준비! 시작! 자 좋아요! 자 좋아요! 자 좋아요! 아유! 랩 프리! 랩 프리!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치열한 건 좋은데 여기 와서 막 넘어지고 그러면 다칠 수 있어요 아니 넘어진 게 다인데 아이돌은 소중합니다 다치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동원 씨 선 밟지 말아요 선 밟지 말아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면서 자 준비! 칠! 어! 어! 안 나왔어! 안 나왔어! 안 나왔어! 안 나왔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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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 적 육상을 했던 아크로바틱도 했던 태권도도 했던 하지만 많이 하지 않았던 그쵸! 다 얕게 얕게 봤어요 살짝 자 개헌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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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뒷! 이쪽 발이 좀 더 뒤 그렇죠 이쪽 발이 좀 더 뒤 정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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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맨 혹 자 우리 대현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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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m 27 우선은 약간 착지 과정에서 어 뒷발이 앞으로 빠졌었거든요 네 어떻게 확인했죠? 아 저는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은 혹 아이로 쒸 얘가 문드나다 멘트가 마술사예요 마술사는 이렇게 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블루 2m 3m 2m 2m 3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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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m 5m 4m 5m 감사합니다.